응 냠냠냠냠냠 중지 눈에 눈물 맺혔어 중지 미안 중지 미안 중지 미안 일단 꽂아놔 그 다음에 펴 그 다음에 펴 다음에 짜잔 담가놓은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신기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모양을 내주려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더라 떨어져있어야 되지 않을까? 중지야 혹시 기름 튈까봐 중지 오 어떡해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보글 진짜 핫도그 같다 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오 비주얼 이 정도만 해줄래?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해줄게 근데 이건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소세지도 맛있지 치즈도 맛있지 라이스페이퍼도 맛있지 이게 어떻게 안 맛있어 중지야! 중지! 아빠 먹는 거 봐 음... 어때? 어음해 어음해 맛있어? 미쳐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소세지도 잘 익었어? 응 오우 음... 라이스 페이퍼 이 라이스 페이퍼가 있어서 더 맛있어 맛있겠다 응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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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다 응 맛있지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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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얘 막 죽어 중지 죽어 음... 음... 떨어진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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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지 눈에 눈물 맺혔어 중지 미안 중지 미안 중지 미안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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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